아 야 잠시 내가 비료제.. 어 여깄다 이상해 여기다가 만들냐 그냥 이상해니까 이거 저기 아니고 배관이냐? 배관도 아니고? 토니? 뭔지를 모르겠다 직무웃 직무웃 농장 여기 아무도 없네? 땡 예 앞날이 이것도 할만 할 것 같은데? 한다 치면 이것도 파자 어 파고 들어가자 당견도 무기고 그럼 식품이 썩었음 에헤이 야 이거 치워라 끝났다 야 아 맞아 능력버졌어 아 자 둘이 운동부살핌 필요없어 그래 예술 음 음 잡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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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라 재배두경인데 뛰어라 응 좀 이리 이래 그리고 연구 어떻게 되가니 아직이지 어 아직이지 응 벌써 됐을리가 안 믿었어 애초에 벌써 됐을거란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 연된탄소 이산화탄소 어디갔니 이산화탄소 어디갔니 야 잠시만 이거 파고 여기다가 해볼까 이산화탄소를 이래 에 그래 야 또 또 또 또 또 또 이게 멈춰라 어 여기 파고 따다리 여기 자자 석탄 이거 얼마나 남았니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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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일세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식품 식품 음 음 식품 형 를 눌러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음.. 여기가 딱 해볼만한데 이산화탄소 아 여기 뚫으면 진짜 개판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야 여기만 딱 뚫어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쇽 빠지게 못하나 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자 딱 여기만 뚫자 그럼 될 것 같다 뚫뚱 뚫뚱 그래 너네 요리해라 참 유리한 애들 요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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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장도 해라 너네 대신 이거 다른 거는 좀 빼줄 테니까 어 아씨 뭐 위치들끼리 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씨 사람 겁나 귀찮게 했네 아씨 정제 아씨 정제 오염된 물을 사용하여 저거를 합니다 오케이 전개해서 전개를 해가지고 배관 배관 그냥 이렇게 이어 하고 전개 저거 할 수 있는 애가 없구나 잠시만 연구는 어떻게 되가니 아직이네 잠시만 연구 할 수 있는 애들이 아 얘는 건축이기 아 얘도 이거 높은데 연구 뭐냐 오염된 산소 아 오염된 산소를 이렇게 해야 할까 어떻게 여기 위에만 딱 됐네 아이씨 흘렀구나 좀 좀 흘렀구나 흘렀네 그럼 음 역시 여기에 금속이 있고 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야 그냥 여기 쭉 오르면 되겠다 쭉 오르면 될 것 같은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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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씨 라임은 빼 빼 빼 빼 띠! 띠! 유오카 기여를 지금 할 수 있으면 반겨 아 시끄러 크랩커 크랩커가 됐어 어 호시 씨를 밤나리 밤나리 cyberAECTIVE 곧 마일 때 걸로 갈 때라 대기는 염소 시체 시험토에다가 이청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야 골목할 때도 봐봐 이사나 대기 오염된 탄소 오 야 얘는 어디서 잘 자라네 골목할 때 기르자 골목할 때 가자 골목할 때 좋다 흥흥 야 내파라 이거 파고 조심해서 누구 100% 찍었니? 아직이지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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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실은 둘, 넷, 여섯, 여덟, 여섯개 너 어땠어 한동안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요 좋아 잘되고 있어 어떻게 가버렸다 굴복할때 깔고 얘는 어떻게 하니? 야 굴복할때가 아까 어딨더라? 이게 몇 칼로리더라? 굴복할때가 더 없니? 쇼오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?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지소 지소해 지소해 흠흠흠흠흠 흠흠 좋아. 아직은 숨도 쉴만 하고 좋아 증개도 이제 거의 다 돼 가고요 배턴 된 배관 숨이 들어오면 활성도는 등기가 됩니다 오염 제거 제거를 해야 하나? 레시피를 대기율에 추가하지 않으며 물품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흠흠흠흠흠흠 으흠흠흠 어, 뭐가 먼지를 모르겠다 이쯤 오면은 시작 자 스테이션부 없지? 가구도 없고 이산화탄소 아 이놈의 이산화탄소들을 계속 밑으로 가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요구했으니까 압력 선택할까? 파석열료 자동 제어 자동화 와이어 분을 다른 거 위에 표시합니다 자동화 와이어 이거 하자 야 꽃씨 더 안나오니? 왜 꽃씨가 더 안나오는 걸까? 야 오염된 산소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데? 여기를 더 파? 여기를 더 파자 파자 파일 것 같다 이거 한바탕 물잔치 날 것 같은데? 어 물잔치 이거 제대로 날 것 같은데? 어 물잔치 이거 제대로 날 것 같은데? 어 물잔치 이거 제대로 날 것 같은데? 어 물잔치 여기도 날 것 같은데? 네 여기가 더 파일이 꽃잎 후추풀 무정이 없네 살짝 이제 곧 있으면 터질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두면 산소 옹 야 이거 뭐니? 얘들아 여기 뭔가 신비한 게 있구나 이거 오염된 산소에서도 살아냐? 오염된 산소에서도 살아네 여기 꽃잎부터 이거 씹읍시다 야 끔찍하다 여기 야 여기 진짜 끔찍하다 이거 끔찍한데? 또잉 오류 생산? 오류 생산 필요 없는데 금 암활감 금속 원료 금속 아 이거 24.7 톤으로 나오니까 더 모르겠어 저러면 칼로리 엔화감 찌개 더 나아 힐링 힐링 그 힐링 아주 잘 cript 겉 힐링 힐링 뱀 힐링 힐링 tää 힉 힉 와 proactive 기적 어 죽어 죽어, 죽어 조심해, 조심해 가져가자 한다 진짜 가져가자 한다 이씨 수라달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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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키워 이씨 안 키워 야 이거 망가졌어? 아 전기가 터진 거구나 어 전기 꼭 이쯤 하면 전기들이 터지지 응 더 터진데 없니? 다른 데는 그냥 그냥 양호하네 이거 해체 하키다 이제 의미 없다 물력을 따르락 다른 데 더 터진데 없지? 어 야 병렬로 해 놓으니까 그래도 터져도 금방금방 복구하네 다행히 유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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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움직여 얘들아 움직여 뿜뿜뿜 뿜뿜 상토 그래도 괜히 숨쉬다가 죽지는 않겠다 에먼지 수는 안하겠네 방귀말고 아 여기 춥니? 아 이쪽 추운가베 아이고 아이에요 다효 여기 뭐냐? 시금푸 차가운 손 냉각효과 차가운 거 안 좋지 않나? 너무 뜨거워도 문젠데 차가워도 문제지 않나? 아 진짜 큰일이다 여기를 쭉 파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딴 말이 아니라 진짜 여기를 쭉 차면은 쭉 파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10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열 여섯 아직 괜찮아 충분해 둘 셋 됐다 열일곱 오곱이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연구 좀 보자 이거 아직이 확률이 아니네 야 연구 뭐하냐? 연구 안하냐? 오케이 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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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배제식 좀 만들고 아 이거 먹을 거 부족해질 것 같은데 워낙 잎들이 많아져서 이제 농사 더 해야겠다 어 농사 더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지금 상황같을 때 농사 더 안하면 진짜 큰일 나요 산소 이렇게 한잔 야 온도도 좀 보자 귀신이 없지 두잎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